3월달 루틴으로 돌아왔습니다 1월달 독서 루틴 2월달 명상 그리고 학원에 이어 3월달 운동 루틴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무슨 운동을 하냐구요 그건 여러분이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뤘던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저는 그동안 필라테스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저는 필라테스를 등록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운동을 선택해서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도 되구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조금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졌죠 네 인원이 조금씩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음 인원이 다 차게 되면 저절로 링크가 닫힐 거구요 아래 있는 링크도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빨리 신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